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이슈 종목 공유 GTX AC 연장 발표회 평택 집값 들썩 동두천 춘천도 매수 문의 상승 GTX 관련주, 천대로템, 특수건설, 유신 도화 엔지니어링 등 댓글 확인 홍해 긴장의 국제유가 상승 WTI 배럴 땅 3% 상승 홍해 리스트 관련주, 흥아해운, 대한해운, 흥구석유 등 댓글 확인 유영상 대표 AI 컴퍼니 속도 SKT 개인 비서 서비스 출시 SKT AI 관련주, 코난 테크놀로지, 드리머스 컴퍼니, 유엔젤 등 커넥티드카 시대 데뷔한다 자동차사 SW 보안관리 의무 강화 관련주, 슈어소프트테크, 현대오토웨버 등 난치병 최장암 고칠 수 있나? 국내 최초로 임상 나서는 이것 뭐길래? 관련주, 한국콜마홀딩스, 한국콜마 등 국가기관 사이버 공격에 우리집 냉장고 가담했다고 사이버 보안 관련주, K사인, 사이버원, 지니언스 등 5년 새 4배 급성장 웹툰, 네이버 웹툰, 카카오엔터 AI 인재 급구합니다 엊그제 정부 지원 이슈로 거래량이 나왔지만 웹툰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과 연계되어 지속적 추적 관찰 웹툰 관련주, MBT, 미스터블루, 핑거스토리 등 댓글 확인 전세 사기의 월세족 늘자 강서 빌라촌 투룸 월세 100만원 관련주, 리파인 이슈와 종목을 팩트체크해보세요 관련주는 댓글 확인 오늘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주시면 매일 장전 관련주를 추천해드립니다 프로필 아이콘 클릭, 프로필링크 클릭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실시간 이슈 속보와 전문가의 종목 분석 추천주를 공유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